오늘은 치즈돈가스가 자꾸 생각나서 까르보불닭볶음면 바로 끓여보겠습니다 먼저 팬에 물을 끓여주고 면을 꺼내는데 아이고! 이 부스러기들이 나왔네요 이걸로 신선도 체크 한번 해주겠습니다 오늘의 면 신선도는 아주 좋네요 그리고 때마침 치즈돈가스도 도착을 했습니다 이야 황금 타이밍! 내돈내산 1분식 돈가스랑 아게모찌 인절미튀김이 있길래 이거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거 왠지 불닭까르보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열어보니까 계란밥 같은 것도 함께 주는데 이것도 왠지 맛이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돈가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이봉지에 있는 이건 인절미튀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치즈 먹는 날이다 모짜렐라 치즈 듬뿍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어볼게요 그리고 치즈는 다다익선이잖아요 까르보불닭에도 치즈를 뿌려줄 겁니다 이렇게 햇빵그릇에다가 치즈를 부어주고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서 뿌려줄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전쟁입니다 전쟁 바로 달려가서 끓는 물에 면을 넣어주고 쫙 풀어준 다음 재빠르게 돈가스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치즈돈가스를 맛있게 딱 잘라주는데 와 치즈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이야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먹어야 되니까 보기 좋게 그릇을 담고 인절미튀김과 샐러드도 담아줬습니다 이제 아까 준비해줬던 치즈를 녹여줍니다 전자레인지에 놓고 1분 돌려주고요 면으로 와서 시계를 보니까 딱 4분 50초가 지나고 있네요 이제 물을 버려줍니다 집가락으로 듬뿍 집어서 입구를 막아주고 물을 버리면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소스를 쭉쭉 짜주고 분말 소프도 부어준 뒤 비벼주세요 그리고 그릇에 담아주면 와 비주얼 장난 아니죠? 여기에 아까 돌려놓은 모짜렐라 치즈 촤악! 그리고 파슬리 솔솔 뿌려주면 와 감탄사가 바로 나오는 비주얼 완성입니다 치즈돈가스와 치즈 듬뿍 넣은 까르보불닭 행복 그 자체입니다 얼른 먹어볼게요 까르보불닭맞자 와 이 꾸덕한 소리 봐 출근가ht 잘라줄 그 자체입니다 응 꿀꺽 꿀꺽 아 со 그 이 멈추 젤리 에 매우 뭐야 인절미 튀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저는 한 80정도의 맛을 생각했다면 곧 100인데 이거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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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돼지부는 너무 맛있다 유용한 맛 매운 뼈에 잘 어울렸다 너무 고소하고 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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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고 치즈와 치즈 이렇게 만나니까 진짜 꼬소꼬소꼬소입니다 곱하기 2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곱하기 4가 되는 그런 느낌? 칼이 다 먹기 2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넣고 고기 물 짠 고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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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인절미 튀김은 먹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커로로 커로로 먹었더니 오! 갑자기 약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느낌? 맛있지만 먹을 때 조금 조심하면서 드세요. 알았죠? 오! 요거는 조금 더 맛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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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아이고 아까 이 돈가스를 주문하니까 계란이 올라가 있는 밥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돈가스가 마침 한 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밥이랑도 한번 먹어볼게요.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맛인지. 짠, 이렇게.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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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아주 괜찮아요. 그래도, 와, 저 그 담았에 많이 빼냄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맛은 진짜 그니까. 나, 가지압하게 하면 더 맛있는데. 즉, 재렀, 쩝. 쩝. 찌, фото. 아까 올려있던 그 노른자가 여기 있는 밥들을 되게 고소하게 이렇게 탁 만들어주는데 그 안에 파랑 튀김옷 이런 것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더 고소하면서 좀 바삭바삭하면서 이 소스가 같이 새콤하게 탁 쳐주니까 맛있어요 깔끔 짠 잘 먹었습니다 오늘 치즈돈까스에 치즈 까르보불닭을 먹어봤는데요 야 고소함과 고소함이 만났는데 거기에 불닭의 매콤함이 또 한 번 톡톡톡 쳐주니까 딱 좋았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보고 싶은 메뉴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